네 반갑습니다 허브영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흠슬라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느라 시장 주식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구요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텔레그램 꼭 들어와 주시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HBTV1004로 친구추가 하시면 하신 다음에 메세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구추가 확인해서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친구추가 한번 해주시구요 HMM 오늘도 오전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초대형 선 20척 누적 운송량이 300만 TU를 달성했다 컨테이너 1개급 12개랑 밑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HMM의 배에 대해서 먼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HMM을 주가가 빠질 때 HMM 주가가 빠질 때 HMM 별 안좋은 기사 나올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해운사들은 굉장히 좀 투자를 하면서 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HMM은 그 숫자가 너무 적은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기자분이셨죠 HMM은 상대적으로 더 큰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는 당연히 부족할 수 있지만 사이즈 자체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그 판옥선이랑 그 임진왜란 때 일본 그 새끼분인가 뭐 그 배를 비교해서 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초대형 선 20척의 누적 운송량이 300만 TU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쭉 뭐 만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 운임주수가 뭐 5000을 한번 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뭐에요 결국 결국 9년치의 영업손실을 딱 한방에 털어버린거에요 이게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지 뭐 어설프게 뭐 분기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왔다 해가지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얘기하는거는 HMM 앞에서는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소리죠 사실 HMM 만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뭐 쭉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뭐 대기록을 남겼다 68항 차 중에 65만 차를 만선으로 출항하는 대기록을 남겼으며 평균 선정률은 101%다 쭉 뭐 지금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해서도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상황이 있고 HMM 관계자분들께서 정부 및 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쓰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떠나서 실적이에요 실적이 깡패고 어 지수가 뭐 상황이 힘들 지금 뭐 긍정적인 흐름은 사실 아니죠 냉정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보다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 역시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창 HMM 주가 안 좋을 때 결국 외국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다? 숫자다 숫자로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만 봐도 HMM을 그냥 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더 이제 해운주 쪽이 긍정적인 흐름이 있죠 HMM을 끌고 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미주 서안의 항만 적체가 정점을 지나고 있고 쭉쭉쭉쭉 운임 지수도 조정을 별로 안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병목 현상이 정상화되려면은 아직 시간이 더 남았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HMM에게는 계속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동량 증가 속도보다 운임 하락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크죠? 뭐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워낙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지만 절대적인 이이고 이게 뭐예요 결국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저점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고 22,500원에서 지금까지 거의 40% 올라왔습니다 40% 올라왔고 뭐 물론 아시겠지만 40% 빠졌다고 해서 40% 올라간다고 해서 내 매수가에 오는 게 아닙니다 빠질때는 40%지만 올라갈때는 70% 올라가야 본전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단순 계산해가지고 아 그럼 나는 마이너스 40이니까 40%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5,000원 뭐 넘기고 지금 3만원의 고지를 한번 탈환을 다시 한번 해준 모습입니다 3만원의 고지를 한번 더 탈환을 해줬고 당연히 라운드 피격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다? 힘이 필요했을 것이고 오늘 아침부터 힘을 내줬고 쭉 바로 스트레이트로 돌파해주고 지지 역시 얼마에서 나와줬죠? 3만원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안착을 해준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기금들이 이틀째 지금 뭐 그렇다 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뽑으면서 가는 건 오늘 양봉은요 사실 좀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매수세였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아침에 대형주들이 다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지금 이틀 연속 개인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조정을 줄 수 있는 수급 상황인 것은 우리가 뭐 아니라고 외면을 해도 개인들이 2일 동안 지금 60만주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 나와도 그게 뭐 엄청난 모멘텀의 훼손이다 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밸류에이션 했을 때 당시가 3만원 3만 200원에 3만 1000원대였고 이미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나왔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산상 3만 1000원 위에서는 일단 놀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제 값을 찾으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힘든 상황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는 HMN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HMN 주주분들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이죠 지금 몇 개월입니까? 한 달 본격적으로 깨진 거 보면은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 달 거의 뭐 5에서 6개월 동안 좀 힘든 상황 보내다가 딱 한 달 만에 이제 이거를 한 달도 안 걸렸죠 올라왔으니 좀 안도의 한 수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가 2월 얼마 안 남았네요 2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VIP와 방송반 같이 하실 수 있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적감해서 제대로 하실 분들은 1644-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관련해서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도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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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